제 알바 브이로그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평고동에 있는 노래방에서 일하고 있어요. 우선 출근하면 이거를 다 켜줘야 됩니다. 컴퓨터도 켜야 되고요. 여기 있는 불도 다 켜줘야 합니다. 출근했으니까 여기 있는 계단을 다 쓸어야 돼요. 고려 description. I am not sure. I don't know what it is. If you like to do this, it might be a place to build. If you like to present, you'll see the resources as well. If you like to do it, please. Today, we will be able to help. It's like the most important thing that we can do so. We will host you with the space.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그리고 여기 있는 재떨이랑 휴지 케이스를 하나하나 다 닦아줘야 돼요. 그리고 방마다 휴지를 하나씩 놔줘야 돼요. 음식이 나갈 캐리어이기 때문에 캐리어도 깨끗하게 닦아줘야 합니다. 테이블 닦는 걸레인데요. 이거 하나하나 다 짜서 접어서 놔야 돼요. 물기 있는 수저값 컵을 닦아줍니다. 세컵을 닦아줍니다. 닦는 장착 고춧가루 재떠리도 만들어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과학교육과 일과학부원 엄준호 이구요 제가 오늘 할거는 알바 브이로그를 찍을건데 저는 마이스시라는 수시집에서 서빙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가게에서 준 모자원, 옷과 앞치마를 메고 근무를 합니다 저는 이렇게 반찬을 담고 트레일러에 담아서 트레일러에 담아서 가지고 가는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포장도 제가 하고 컵도 재발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무슨 일을 하시나요? 알바요? 저 베이비시터 합니다. 하루에 몇 시간 일하시죠? 저 일주일에 2시간 반씩 이틀 일해요. 시급이 어떻게 되세요? 2시간 반 일하고 3만원 줍니다. 만족도가 어떻게 되시나요? 굿